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사님 이쪽에 온도가 몇 수로 세팅되어 있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추우셨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금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앙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게시록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게시록을 두려움의 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승리와 영광의 책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의 심판은 악한 세력들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인생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악의 세력의 총칭의 요한 게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의 도시의 총칭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죠 로마 제국께서 고통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렀던 이름 자체가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음료다 로마를 짐승이다 로마를 악의 세력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핍박받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인을 만나서 접촉하고 하는 그 표시는 다른 것이 아닌 익투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쓰여져 있는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의 익투스입니다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불리우는 거죠 근데 그 익투스가 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표시였을까요? 익투스라고 하는 것의 헬라우 앞머리 끝자를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 이 앞머리 끝자를 딱 조막하면 그게 익투스거든요 이게 그 카타검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면 예수님 마크의 물고기 마크에다 그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다 물고기 마크를 대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 그것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얘기하면 이거 물고기 마크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를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걸 수 없도록 은밀한 용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교만과 음행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 로마의 멸망 또한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17절 17장 18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하게 로마 시대의 멸망으로만 보는 거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 게시록을 쓸 때의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은 2000년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 게시록을 때때마다 읽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요한 게시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한 게시록이 10세기 정도에는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살던 분들에게는 필요 없었던 성경이었겠습니까? 15세기에 살던 분들에게는 그 요한 게시록이 필요 없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로 묵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요한 게시록 17장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 게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료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요 이 음료에 대한 설명이 5절에 나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성적인 쾌락 또한 그 금은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만문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장하는 붉은 옷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사조들 그 음료가 사탄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두 악과 결탁되어지게 됩니다 이 음료가 취했습니다 무엇과에 취했다고 나오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음료가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이 취했는데 뭐에 취했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하게 여기는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66에 대해서 이 열불 가진 왕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불이 그 이유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언제 없어졌다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 열불 공동체가 캐토릭 교황청 뭐 이유 뭐 이렇게 해서 또 열 개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곱 머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 이 일곱 머리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로마가 초기에 만들어질 때 일곱 작은 산들이 있는 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일곱 머리 하면 로마를 지칭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국입니다 뒤에 보면 다섯 제국은 다섯 왕은 사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앞에 있었던 일곱 다섯 개의 제국 그리고 로마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이제 보편적인 또 많은 해석 중에 하나고요 짐승에 대한 표현 중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로가 자살을 했는데 네로가 사실은 자살한 게 아니고 도망가서 다시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역사적인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편적인 것은 일곱 개의 민둥산과 같은 작은 산 위에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에 일곱 머리를 지칭하는 것은 로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왕은 또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아직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했던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헬라제국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위에 또 하나의 강력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은 세대주의 해석의 가장 정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또 이렇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석에도 무리는 없는 것 같고 로마 시대 전까지 있었던 제국이 다섯 개였고 그 다섯 개 제국이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온 세계를 호령하였습니다 그 나라들을 만들었던 왕들은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뭐냐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라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사조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미국 LA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40% 이상이 홈리스들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끄짐없이 올라오고 싶은 이 지상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국의 한 도시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뭡니까? 홈리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30, 40년 전에 미국을 생각하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11월 26일날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 가운데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가 정치 사회를 배울 때 미국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다라고 배웠었거든요 이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GMP가 옛날에는 미국의 GMP가 전 세계 150개 국가의 GMP를 합친 것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았어요 캘리포니아 이 주도시에 있는 예산이 대한민국 예산의 몇 배다 우리 다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경찰 국가를 하면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느 순간 되면 힘이 약해지는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계속해서 제국이 나타났지만 여덟 번째 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제국에 대한 개념 제국에 대한 개념이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이 지구가 지금 서서히 멸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째 짐승은 문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말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기후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을 점점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자리에서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열불에 대한 왕 이야기의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황제들의 순서를 쭉 주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왕은 첫 번째 왕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니아누스라고 우리가 세계사 역사 가운데 얘기하는 그 줄리아드 시저가 죽을 때 그게 양아들이었거든요 브루투스에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제 다시 황제로 등극한 것이 옥타비니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죠 가서 호적 정리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우구스티스 황제 때 호적을 하러 베들레엠으로 가면서 애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로마 초대 황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다섯 번째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의 황제는 열한 번째 도미시아니가거든요 너무나도 무서웠던 황제 이거를 막 그냥 세대적으로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또 다른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면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때 유다가 어쨌든 국가였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인데 국가는 아니에요 왕이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빌라도 같은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겠는데 그것이 열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나라엔 왕이 없지만 이들이 다 로마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아들여 움직였기 때문에 이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짐승에게 권위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해야려고 하였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이 열 나라가 뭉쳐서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길 수가 없을까요? 그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싸우면 이기십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사단의 먹이를 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은요 머리를 이겨도 꼬리가 움직입니다 싸웠지만 뱀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악과 싸워서 무조건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그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이 음녀에 대한 표현을 앞에 얘기한 거 보면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여자들도 타락하고 남자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어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만큼은 자기와 같은 여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내 새끼는 나와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엄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여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같이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리스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아들을 결혼시킬 때 은밀하게 그리스오인 중에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뿌리를 박으면서 그의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식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심하게 타락한 로마 시대 가운데 그 무리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에겐 익투스 예수 그리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우리 오렌지 가난한 장로교회가 무슨 표혜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퍼뜩하고 하나님에게 게시가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표호는 뭘까라고 하는데 그리스오인이었습니다 내년도 표호는 우리는 그리스오인입니다입니다 멋진 얘기 같지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변정우 성교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정우 성교사님이 뭐 만들어서 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 돌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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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1956년도에 모든 중국에 있는 성교사들이 다 쫓김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이렇게 철장을 쳐서 주계장막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둥서평이 개화정책을 하면서 중국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중국 교회를 처음으로 서방교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성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100만 성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아무리 악의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를 설명하기보다는 악이 어떻게 멸망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추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료가 꿈꾸었던 것은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영원한 불멸의 제국을 꿈꾸며 피라미드를 만들었지요 아시리아는 강력한 통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계 7대 불가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제국 이미 사라져버린 제국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통치를 꿈꾸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헬라 제국이죠 세계 사회에 유례 없는 세계 대체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연하나라를 정복할 때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때 장병, 그 참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병들이 가족을 걱정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멋지게 행동을 했냐면요 자기가 받는 재산들을 다 계속해서 나눠서 병사들에게 줬어요 정말 유명한 정투 가운데 문을 열지 않는 한 나라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1년이고 2년이고 싸운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절벽에 자기 병사들을 세웁니다 전진 그래서 제가 알렉산더 대원의 병사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데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항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토지와 재산을 병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마지막에 왕의 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다 주시면 왕의 재산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얘기하죠 세계가 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무살의 왕이 올라서 서른세살에 요절하기까지 13년 동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죠 유언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의 유언 내가 죽으면 내 몸은 땅이 묻되 두 손은 손밖에 땅이 나오도록 하라 그 이상한 유언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리둥절할 때 대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첫날을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합니다 설교 시간이 많이 돼서 요즘은 하도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요 확인했더니 유명한 유언집에 나와 있는 글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국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말합니다 통계가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한국에 결혼한 부부 52% 남자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52% 그 쾌락 때문에 가족이 죽어가는 데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에 대한 표현을 다시 요한기시록 17장 앞으로 가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채운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그 길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명의 시대에 옷을 입고 삽니다 추우면 더 많은 옷을 입죠 옷이 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겉을 치장하는데 굉장한 많은 공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이 치장되면 치장되어지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겉이 치장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벌거벗은 안쪽에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치장되는 것만큼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가지고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도 치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원사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들의 멸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이라 잘 이해 표현 못하는 것들이 나오죠 이 열불과 짐승이 갑자기 음녀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의 역사 제국이 꿈꾸는 나라들 제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를 죽여야만 합니다 어제까지는 적이었는데 오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어제께는 동지였는데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만드는 세상의 법입니다 너무나도 아쉽게도 수많은 그리스오인들이 이런 법 가운데서 그 법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 교육자들은 그 땡스기빙을 추수감사절을 에스타 전도사님 집에 모여서 했습니다 그 에스타 전사가 이틀 동안 추수감사절 음식을 다 준비를 했어요 완전히 진짜 너무 기가 막힌 풀코스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식탁에서 그 에스타 전사님의 아버지가 오연기 목사님이신데 오연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도로 왔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동안 투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에스타랑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도망가고 싶어서 갔던 게 우크라이나의 영어선생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이 두 아이가 에스타하고 그 동생 대니엘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이제 뼈만 남아있더라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신장 이식하는 거다 에스타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지만 자기의 신장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에스타가 신장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 아버지가 딸의 신장은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얘기 듣기로 너무 기적적으로 아버지는 3일 만이라고 하고 에스타는 또 2주 만이라고 하는데 신청한 지 2주 만에 신장 기증이 만들어져서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는 신장 이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을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이 목사님이 알았대요 죽음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두렵더랍니다 더 놀라운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기도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꼭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분이 미국에 와서 예수님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죽음 앞에 섰는데 지옥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일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전 너무 이런 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옆에 연흥준 전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세인들도 모두 그 당시에 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세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죠 바리세인 중에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바리세인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이 넘쳤던 바리세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겉은 계속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그 내면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계속해서 밖에 있는 것들을 꿈꾸면서 내면을 만드는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죽음 앞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가 왜 안 되는가 때때마다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면을 달아보는 훈련이 안 되어있는데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고 누가 갑자기 20분, 30분, 50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자꾸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이 이런 가사를 썼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2019년도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손에 쥐고 싶은 것이 바벨론의 화려함입니까 아직도 무엇인가를 쥐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빈손이 아닌 악을 손에 잡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좀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